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장의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장의사의 주인은 누구며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 옥든 장의사는 요즘 여러분의 주위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큰 대기업이나 묘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의사가 아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 그리고 그 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장의사입니다. 가족 소유의 장의사로서 63년 이상 토론토에 있는 가족들을 섬겨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매일 한 걸음씩 더 발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의 필요함을 채울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옥든 장의사는 여러분의 필요에 알맞는 장의상품을 통해 목적과 가치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인 장례상품을 가족의 마음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가족이 소유한 장의사라는 것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는 보살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며 저희를 통해 유가족이 받으신 위로를 통해 장례지도사라는 직분의 가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유인이나 주주들의 구민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오직 유가족의 우리를 하여금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저희 가족 소유 장의상의 몹터라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웃을 더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전통과 믿음을 중시하는 것이 저희 장의사는 저희의 이윤을 이웃과 나눈 것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소유한 장의사에 대해 더 아시면 아실수록 저희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드리는 보살핌이 더욱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